이날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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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도착을 해서 게스트하우스를 가려고 했는데 입장 시간도 있고 사람들 잘 수도 있어서 조용히 씻고 조용히 자서 큰 의미 없을 것 같아서 한 2만원 정도 더 내고 더블 이 아닌 트윈 침대가 있는 모텔을 잡았습니다 다행이다 그래서 몇 시야 지금? 지금 10시 반 10시 반 지금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일 아침 일찍 가기 위해서 좀 일찍 온 거고 적당한 호프집에서 치맥 간단하게 진짜로 약속 어 진짜 간단하게 간단하게 먹고 다행히 months了 잠시만요 야 Supplee 의 어... 양보가 계실 때 남 graph 해분을 하고싶어요 하고싶어요 어 이거 봤어? 지리미 사장님 안쪽에서 한글 이런거 적혀 있나요? 안쪽에 한글 메뉴판 이런거 적혀있어요? 그냥 일본폰 세이빙 거죠 꽂이 이런거 파는거에요? 그럼 아 엄청 먹었어 그때 은근히 수단이가 비싸요 근데 옛날에 딱 짠 근데 옛날에 딱 짠 딱 짠 일 끝나고 빡쳐봐서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우리 여행을 위하여 아 이번에 진짜 접시를 후회로 다녀야 하는 이런 내 풍경이 이쁜게 되게 많잖아 이런 거 거기 컨셉이나 이틀 이틀 근데 내가 소주에다가 단묻이를 오면 그때 생각이 그렇게 나 어 그게 되게 나는 그게 왜 이렇게 내리에 붙였는지 나는 막 내 투정을 하다가도 뭔가 내 투정을 하게 될 때는 아래를 보라고 하더라고 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 있는지 동따식에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내가 자꾸 지칠 때는 위를 보라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고 나보다 더 아프다 많은데 공격으로 맞고 나만에 배부른 순간에 맞게 위하늘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들었어 맞아 근데 진짜 맞는 어? 괜찮아 나를 안달았다 사랑 이렇게 벌써 그리워 난 제주도 출발할 때 근데 너랑 담배 니 담배면서 지민아 우리 이 시간 그리해갈거야 난 지금도 그 시간 그리해갈거야 난 지금도 그 시간 그리해갈거야 그 시간이 너무 똑같이 우리만의 새기 우리만의 새기 맛있어 나이먹었어 나이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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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도 안해봤어 나 근데 패들보드만 타고싶어 내 호핑은 하기 싫어 결국 새벽을 먹었다 사과를 먹었다 유아 alt 이번엔 스킬 위로 하루 그리워 전보색한 상태에서 일어났어 아니 그 아니라 시스템에 있는 오케이 됐어 이제 지금부터 짧게 나레이션을 할게요 헐 오징어개 우두에 도착하니까 날씨가 갑자기 너무 흐려지더라구요 날씨가 엄청 우중충합니다 그래서 우두인가요? 그래도 전기자전거 하나를 빌려서 우두토어를 시작했답니다 가다가 돌담길이 하나 보여서 친구랑 잠깐 걷고 싶은 마음에 자전거를 옆에 두고요 조용하고 한적한 언덕을 천천히 걸어 올라가니까 마침 동네 주민분께서 강아지랑 산책을 하고 있더라구요 아 예뻐라 그렇게 걷고 정자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보니까 배가 고프기 시작하는거에요 그래서 재작년에 여행갔을때 갔던 우동집이 하나 생각나서 열심히 달렸거든요 근데 도착하니까 닫았더라구요 제 표정을 보면 짜증이 많이 나있답니다 먹고 싶었는데 하지만 굴하지 않고 또 달리기 시작했어요 달리니까 기분이 좋던데요 이렇게 당장 뭐가 튀어나와도 이상하지 않을만한 안개 속을 신나게 달리고 돌아왔답니다 오는 길에 피곤해서 죽을 뻔했어요 너무 졸려가지고 결국에는 내장 이렇게 우도여행을 마치고 예약했던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했답니다 그런데 저녁먹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남아서 앞바다에 잠시 산책을 하러 갔어요 근데 브이로그는 아니에요 아야 지민 행복해 지금 요즘 늘 생각하는게 모든건 정의 방향으로 흐른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의 방향 정의 방향 옳은 방향 내가 지금 오늘 날씨가 안좋았던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날씨가 안좋았는데 지금 갑자기 해가 뜨면서 너무 예뻐졌잖아 그치 이순간에 이렇게 좋을 수 있는 이유는 하루종일 날씨가 안좋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거고 뭔가 일이 들어왔다가 안됐던 이유는 이 기회가 나한테 아직은 이른 기회이다 마제보지 않은 어 그것도 맞고 내가 아직 이 기회를 살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짬이 안된거야 그래서 아직은 나한테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내가 준비가 됐을때 분명히 이 기회는 나는 다시 올거라고 나는 믿거든 아 아 멋있는 척 다했어 잘생긴 척 다했어 좀 남았나보네 아 내가 안 볼 때 했어? 아 그래? 계속하고 있었는데 계속 멋있고 있었는데 아 너무 귀엽다 군인 안갑대요 네 전혀 군인 안갑대요 군인이에요? 아 그 얘기가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 이상하네 좀 캐릭터가 있어 그쵸 조금 택배가 달라 사람이랑 근데 굉장히 아니고 아 진짜요 약간 부끄러우신 어 느낌 있는데요 이거 안 끌거죠 괜찮죠 안에만 네 어떤 느낌 있어요 일부러 이러려고 꾸미신거에요? 네 꾸민지 얼마 안됐어요 아 저는 제주도입니다 다들 잘 씻고 계시나요? 계하에서 사람들과 친해지고 순한잔하고 있습니다 다들 너무 착하고 반겨주고 있고 사장님 마지막 연구 물 받으세요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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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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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돌돌돌돌돌돌돌내 살리씨 살리씨 좀 있어서 어 몇 살이에요? 어 아 나 좀 있어보여요 아 진짜 맛있다 역시 세일은 ужас 잠깐만요. 우산 가보아요. 근데 약간 훈훈한 느낌을 해야 제가 미국산 아니에요? 그것도 약간 해성객처럼 출생됐고요. 왜그래, 왜그래? 아 그렇구나? 나 예성이자야. 대박 나 챙겨줘야 돼. 아 진짜요? 이렇게 가 있어야지? 갠다. 이거 지나가면 갠다. 빛을 내 손을 같이 늘려.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하하하하. 흔들 노는 거리에 있는데도. 카메라? 하이. That's my life is 아름다운 갤럭시. 하하하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